사람을 보는 안목은 꽤 높다고 생각하지만 저런 구제불능들까지 직원으로 포용하는 건 이해가 안 되네요 법적 절차 때문이라면 제가 조용히 해결을 들어 늦네? 기다렸잖아 예정대로 죽여줄게 난 피가 많은 녀석이 좋은데 아파? 아파? 이쯤이던가? 아... 아프다고 이제야 보이네 맘에 들어? 전부 쏟아내도 좋아 자연 도태네 약하면 죽어야지 죽어 포기해도 된다니까 잔뜩 할켜줄게 죽어 기어다니는 거 좋아하는구나 내 미래가... 곤란하게 하시네요 제가 관측하는 건 언젠가 목격될 미래 그렇게 양손을 꼭 쥐고 영영 감추신다면 아무리 저라도 사탕이 어느 손에 있는진 알 수 없는 거렴 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